I'm falling in love 네가 필요해 잠깐만요 왜 이러는 건데요?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야 돼 싫어요 저 그냥 이대로 살래요 말했잖아 네가 필요하다고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여기 왜 이래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왜 그래요?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거기다 거기다! 거기다! 방금 그게 뭐예요? 악의 전령이야. 우릴 못 찾게 하려고 쳐둔 결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. 왜요? 도움을 받은 인간이 우릴 믿지 못하고 의심할수록 우린 약해지거든. 그럼 나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?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. 가자. 어느 게 좋을까? 내 말 못생겨서 이런 거 안 어울려요. 인간의 의심과 두려움이 커질수록 저들은 더 강해져. 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난 못해요. 여기서 좀 기다려. 좀 보고 올게. 저기... 걱정하지 마. 넌 내가 지켜. 무슨 일이 생긴 건가? 네가 필요해. 넌 내가 지켜. 그래. 내가 필요하다잖아.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지. 거기에 대해서 좀 sehr 잘 이런dro shitty 놈의her이. 근데 여기는 reverse 겘을 하자. 괜찮아? 나 걱정했잖아 금방 온다니까 기다리지 않고 미안해요 너무 반가워서 가자 서둘러야 해 안 열려요? 어떡하지? 뭘 어떡해요? 그냥 통과하면 되지? 여긴 결계의 끝이라 우리도 그냥 통과할 수 없어 꼭 필요할테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맞죠? 말했잖아 니가 꼭 필요하다고 이제 다 끝난거죠? 아직 마스터의 캐리어를 열어야 돼 이거요? 저 비밀번호 몰라요 캐리어는 너만 열 수 있어 어떡하지? 아 열쇠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꾸미지도 않고 포기하고 살잖아 달라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퀸카메이커? 초상 퀴즈? 퀸카메이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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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? 다음 차례에요. 다음 차례라니요? 빨리요. 안 돼. 제발 꿈이라고 말해줘. 생각보다 7번 안공주. 여기 왔습니다. 여행은 어땠어요? 저 꿈꾼 거 아니죠. 다 만난 거죠 진짜로.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빛나는 보석은 없어요. 의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어요.